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건사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에서 인도철학과 박사 수료를 하고 졸업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여러 권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꼭 제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불교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20세까지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다니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라는 진짜 좋은 대학교 다니시다가 불교에 입문하셨다던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보통 출가한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면의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열심히 했었고 거의 뭐 목사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10대 때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제 뭐 모태신앙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궁극적인 어떤 길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대학에 와서 누구나가 다 이제 대학에 오면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진학을 계속해서 대학원 갈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이 그 학교 안에서의 뭔가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단지 학업의 스트레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일단 나이가 차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교의 어떤 공부 그리고 뭔가 거기에서 제시해 주는 길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어떤 인연이 닿았어요. 어떤 인연이냐면은 재밌던 건 어떤 그 같은 신앙을 했던 교회의 선배가 저를 이제 어디 좋은 데가 있다 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거기가 바로 명상센터였어요. 그분도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던 것이죠. 거기 갔더니 이제 스님들이 계셨고 명상을 해보니까 무언가를 크게 성취하지 않더라도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로부터 뭔가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세 달, 두세 달 안에 출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모든 이제 우리나라 수험생 듣듯이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치만 쭉 보도고 달리다가 이제 카이스트를 진학하신 거죠. 그 카이스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0대 목표를 이루시고 난 후에 약간 허무감이랄까요? 이런 게 혹시 온 건가요? 목표... 목표를 이룬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도 있었죠. 기쁨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기 때문에 목표를 이룬 것은 맞으나 저는 이제 목표라고 하면은 물리학자의 길을 가서 노벨 물리학상을 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들어가서 좋기는 하지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고 세상에 기라성 같은 고수들 사이에서 피터직에 이제 경쟁을 해서 1등이 돼야 되잖아요. 세계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저는 그때 학문을 하는 순수성이 많이 순수성이 그렇게 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노벨상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명예. 명예와 뭔가 사회적 성취에 대한 게 더 중요했던 것이지 그러니 공부가 재미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학교 수업 중에서도 재미있는 수업이 있었어요. 교양 수업. 네. 근데 전공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거니와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수식을 연산을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인문학적인 걸 더 좋아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 사실 그래서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다시 복학하고 난 이후에 전과를 했거든요.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제 관심사가 조금 더 이공계보다는 조금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출가 이후에 저를 성찰하면서 얻게 됐던 것이죠. 좀 달라졌던 것은 예전에는 이런 큰 명예와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나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경영학을 선택하게 됐고 경영학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학과가 다 이공계 학과고 그나마 경영학과가 있어서 갔던 것이지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철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는 이제 철학 공부도 하고 불교학도 하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점점점 방향을 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고등학교 때 나는 그래도 과학이 잘한다 잘 맞는다 재미있다라고 하니까 그 학과에 가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준의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향 수준의 점점은 재밌어요. 어떤 분야든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 정말 그 마인드가 이건 이 길은 내 길이다라고 하는 교회처럼 깊게 파고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적성과 전문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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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흥미와 적성 이런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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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보다도 오히려 능력은 하다 보면 개발이 되는 건데 그렇죠. 적성이 없으면 하지를 못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해요. 재미가 없고 할 수는 있으나 고통스러우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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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20대 대학 입학하자마자 조금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왜 힘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10대 때 저는 이제 대학교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전부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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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그렇게 선생님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믿고 해서 제가 목표라는 대학을 갔는데 네. 네. 다시 가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면서 저는 그때 이제 상상을 하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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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뭐 고시 공부하든 모든 그 목표를 또 이루면은 이게 또 여기서 또 시작이겠구나. 이게 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면서 삶의 호무감이 좀 느껴졌거든요. 저도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예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테크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딱 보이는 건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저 그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뭐 철학책도 많이 읽고 저 불교 경전도 많이 읽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신 걸로 이렇게 학교에서 도서관을 많이 다니신 걸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걸 이제 책으로 풀으셨다면 책에서 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네. 저는 반대였어요. 그 도서관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절에 들어간 거죠. 오히려 절에서는 경전 공부는 나중에 시키고요. 처음에는 이제 명상 위주로 많이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책을 멀리하고 뭔가 체험 이런 거 위주로 먼저 하다가 보니까 이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구나. 나 혼자의 세계에 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좀 서서히 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스님께서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지금은 찾으셨나요? 혹시 뭐 행복에 대한 질문 삶의 허무감에 대한 답이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찾았다고 봐야죠.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라고 하면 20대 초기에 했었던 출가 당시에 답은 금방 찾았던 것 같아요. 이 명상을 배우고 또 이런 좋은 경전이든 철학이든 이런 관련된 것을 공부하다 보면 이론과 실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하면서 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좀 가닥이 잡혔다라고 할까요? 이건 잡혔는데 제가 늘상했던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반드시 스님이어야 하는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에 다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고 한 1년 안에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제가 복학을 또 했거든요. 1년 뒤에 바로 복학을 했어요. 휴학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승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스님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병행을 하고 일반 동국대라든지 승가대를 다닌 게 아니라 원래 다니던 데에 다니던 카이스트 네. 그대로. 다녔는데 뭔가 여기에서 출가를 통해서 얻게 된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님을 그만두면 이게 살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행복한데 내가 스님을 그만두면 또 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승복을 입고 안 입고 머리가 길고 짧음을 넘어서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길이 꼭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20대에는 꼭 승복을 입고 스님으로서 살았어야 되는 그랬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입장이 달라졌어요. 동국대 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이제 하면서부터는 아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뭐 스님 이어서 행복하고 행복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불교 공부 불교의 수행을 특히 좀 내가 이론의 그때 많이 못했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그런 이론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이 분야를 깊이 파보자가 된 거죠. 20대 때는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이 많았더라면 30대는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 질문이 달라졌던 것 같고요. 그 이제 더 큰 범위에서 보면은 네. 과연 궁극적 해탈인 거죠. 네. 궁극적 해탈은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해탈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내가 제가 이제 초기에 이렇게 했던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수행을 하고 좀 이렇게 지대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세상이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수학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 경영을 하는데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그냥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이제는 그 넓은 세상들이 보이잖아요. 고수들도 보이고 네. 이전에 살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저 길을 가면 과연 해탈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어떤 그 완전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답은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해탈이라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거를 알고 싶어서 더 수행하고 또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경전회라든지 이제 과거에 선지식의 어떤 말씀을 보면 네. 그 경지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어떻게 표현했네요. 뭐 예를 들면 분별이 없어진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네. 선과 악에 대한 것에 우리가 보통 자신의 관점과 관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관점이 곧 진리고 길이오 진리오 생각해요. 내 관점이. 또는 반대로 어떤 이제 신을 너무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나 뭐 알라 하나님 믿고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것이 있고 내가 완전 내 삶은 없으면 그것은 자칫 무언가 내가 이렇게 무가 되고 이렇게 무언가 내가 텅 비어져서 무슨 우리가 주의 임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임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신비체험은 있을 수 있어요. 은총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삶 자체가 나중에 이제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삶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하수인이 된 듯한 종이 된 듯한 물론 내가 정말 믿고 따르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봉하고 존경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실상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끌려다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에 끌려다니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그 그 어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 같은 거 일종의 내가 신실하게 신앙을 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래? 구원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내 삶을 못 살게 되는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쾌하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속박당해버린 그렇죠. 진리에 속박당해버린 내가 진리를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내 피살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아이고 오늘도 교회 안 가면 오늘 또 천국문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그것은 단지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다른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법당에 가서 그냥 연불만 하고 그냥 이렇게 시주만 하면 극락왕생 할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수행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내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분별이 사라지는 거죠. 이쪽은 내 길만이 맞다. 내가 믿는 신만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이 수행법만 맞다. 그런 분별이 사라지는 마음자리가 깨닫게 되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우리가 선악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도 종교전쟁이 많았었죠. 내 종교를 위시한 국가의 그것은 선이고 절대 선이고 그 외의 것은 악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파멸이 있죠. 파괴를 해야 되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 평화 그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해탈의 마음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비로운 마음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 까지도 이렇게 솟아나오고 그런 경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